안녕하세요. 이상잡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점점 영상 매체들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블로그나 글로 된 것들이 좀 퇴색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블로그로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블로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 재밌죠? 영상을 보면 이해도 쉽게 되고 근데 영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블로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요즘 쇼츠 같은 게 60초가 최대죠? 제가 뭐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짧은 거는 뭐 10초, 15초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쇼츠가 아닌 롱폼들은 보통 이것보다 훨씬 길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끊기냐면요. 8분에서 끊깁니다. 1분부터 8분까지 8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경우에는 8분이 초과된 경우에만 중간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이내인 경우에는 처음과 끝에만 광고가 들어가는데 8분을 넘기게 되면 중간에 광고를 여러 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분 이내의 영상은 사람들이 최대한 짧게 1분, 2분, 3분, 4분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이걸 넘길 거면 아예 길게 구성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는 이해도 쉽고 재밌긴 하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답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걸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상을 검색해서 찾았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지 않는 영상을 찾게 됐어요. 엄청 짜증나죠? 이거 뭐 1분, 2분 봤는데 답이 전혀 아니고 딴소리만 합니다. 또 찾아봤어요. 또 영상을 봤는데 또 비슷합니다. 여기에 투여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서 투여된 시간들이 이 간단한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색 엔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고 뒤로 나가고 여기 들어가서 뒤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검색자로 하여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구글 같은 곳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답, 검색자가 원하는 정답을 최상단에 나오게끔 배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1등의 검색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영상이든 블로그 그리든 제대로 된 답을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블로그가 훨씬 짧죠. 예를 들면 어떤 답이 한 3줄 정도면 끝나는 답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3줄이 있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한 1, 2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훑어보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정독하는 거 말고. 그리고 1, 2초 정도 눈으로 훑어본 다음에 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겠죠. 근데 영상은 내가 아무리 눈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해도 영상의 길이는 절대적입니다. 그걸 보거나 어느 정도 시간, 적어도 1, 2초는 아니죠. 이러한 시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뒤로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이용하셔서 블로그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는데요. 기억을 못한다면 공개한 적이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취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블로그 글을 쓰실 때요. 블로그가 유튜브나 영상 매체보다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 이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예로 들겠습니다.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유튜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블로그로 치고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짧게 완벽한 답이 제일 위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쓰겠지만 밑에 걸 보지 않아도 위에 것만 보고서도 이 블로그 페이지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정확히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해야 돼. 확신하면 이 뒤에 세 줄 밑에 내용 엄청 많은데 이것만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길 가다가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확신이 들었다면 이 확신을 갖고 아래 내용도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에 단지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머리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답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카카오톡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그렇죠? 짧게 읽을 수 있겠죠? 2번 카카오톡에서 설정, 실험실, 실험실 이용하기, 활성화 이 내용을 적는 겁니다. 이걸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죠? 이걸 안 하신 분들은 아 내가 이걸 안 했구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3번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채팅방에서는 나가기가 되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는 조용히 나가기가 안 돼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이 단 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셨을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한 답을 얻게 되는 거겠죠. 사실은 블로그가 이렇게 페이지가 있지만 이 위에 있는 단 3개의 문장, 제가 꼭 3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4개가 될 수도 있고 10줄이 될 수도 있고 5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예에서는 단 3문장만으로 검색자가 찾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이건 누군 못하는 겁니까? 영상 매체는 절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 들어왔다는 것.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라는 키워드로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시도를 해보고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업데이트라는 말을 보자마자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실험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실제로 나가기를 누르면 그냥 나가기가 있고 조용히 나가기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적으면 위에서 답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미 그런 거 시도해본 사람들이 여기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답을 주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필요 없는 세부점을 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 이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를 하는 사람이 이끌 수 있는 우리는 적지만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맹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밑에는 뭐를 쓰냐면 적으셔야겠죠. 카카오톡 버전, 맷 버전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지 사진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요. 실험실에 가셔서 실험실 이용하기를 켜는 게 어떤 방식인지 를 캡처해서 넣으시고 어떤 걸 어떤 걸 켜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는 오픈 채팅방 내용은 늘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더 넣고 싶으시다면 일반 채팅방에서 나가기 할 때 조용히 나가기 버튼이 어떤 그림인지 보여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 목표는 스티스토리가 아니라면 최상단이나 이 답이 있는 건 바로 밑에 구글 광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더 보면서 체류신간도 늘리고 중간에 있는 홈사이드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위에서 미끼만 던지는 게 아니라 답을 완벽하게 주셔야 돼요. 더 이상 밑에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답을 주시면 사람들은 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위에서 질질 끌고 돌려 말하고 뭐 버튼 이상한 거 만들고 시간 끌고 이러면 답이 있는 것 같아도 기분 나빠서 혹은 이 페이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팁까지 드렸는데요. 유튜브나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이런 어필레이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고관여 제품들 비용이 비싼 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거 팔 때는 블로그도 팔리긴 하지만 분명히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훨씬 더 전환율이 좋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블로그가 훨씬 유리합니다.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아무리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도 블로그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운영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넘기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 똑같이 실행하실 수 있겠죠. 이 방식으로 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 글을 쓰는 본인도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글을 쓰시면서 내가 이거 글씨를 쓰는 건지 내용을 적는 건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보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선순환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블로그 수익을 확실하게 높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영 잡수였습니다.